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모결산에 대해서 해봅시다 델타결산 이거는 전화번이 있어요 전화번 이렇게 전화번 두개가 있는데 여기 노드 여기 노드 이게 3볼트 5볼트에요 그럼 여기 노드 AB 노드는 전화비 몇이죠? 3볼트에요 3볼트 당연한거에요 3볼트 사이에 있는걸 전선을 연장해가지고 본거기 때문에 3볼트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AB는 노란색 부분만 따자면 이렇게 되겠죠 VAB는 VA랑 같을 수 밖에 없죠 세모결산의 특징입니다 저는 세모결산으로 하겠습니다 세모결산의 특징 상전압하고 선간 이게 선간전압이에요 선하고 선 그거에 전압을 나타내는 거니까 상전압은 여기 안에 있네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안에 있네 이상 상전압 선간전압 상전압하고 같다 이게 델타결산 특징입니다 좀 다른게 있겠죠 델타결산은 선전류 상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돼요 선전류하고 상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벡터의 합성에서 아까전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루트 3배는 아시겠죠 이거를 뭐 아까전에 여러가지 하니까 루트 3배가 됐는데 마이너스 30도 뒤쳐진다 세모결산은 마이너스 30도 뒤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Ia, Ib, Ic가 있는데 이거를 합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됐는데 기준으로 30도 뒤쳐지고 이것도 30도 뒤쳐지고 이것도 30도 뒤쳐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30도를 붙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식 상전류는 상전류에 루트 3을 곱하고 마이너스 30도 뒤로 가면 선간전류가 된다 이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 전에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델타결산은 Ia하고 I1하고 같지가 않아요 왜냐? 키르이호프의 법칙 들어가는 거 A라고 하고 나가는 거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A 전류는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A는 B 플러스 C예요 그러니까 B하고 A는 같을 수가 없죠 B에 C를 더해야지만 A랑 같아지는 거니까 이것만 봐도 상전류하고 선전류하고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직감적으로 봐도 이건 어떻게 외우냐 세울대학교는 세울대 세울대는 세모결산 세... 세울대학교는 학생들한테 너무 압력을 넣은 나머지 압력, 전압 세계순위가 조금 뒤쳐졌다 그래도 연세대학보다 언제나 앞이죠? 하지만 세계순위는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모결산은 전압 너무 압력을 넣어서 세모결산은 너무 압력을 넣어서 아 그러면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구나 세울대학교 세울대학교는 세모결산 세모결산은 뭐죠? 델타결산 공부하라고 너무 압력을 져서 뒤쳐졌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공부 좀 해 이러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압력을 넣으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세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울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압력 압력 전압 세모결산 세모결산은 선전압, 상전압이 같고 뒤쳐졌다 뒤쳐졌다 같은 게 있다면 다른 것도 있죠?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상전류에 루트3을 곱해주고 이거는 동일 30도 뒤쳐졌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세울대학교는 학생들한테 너무 공부하라고 압력을 넣은 나머지 뒤쳐졌다 세울대학교 압력 넣었다 그러니까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게 있지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는 다른데 선전류가 되려면 상전류에 루트3을 곱해주고 세울대학교는 뒤쳐졌으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어우 이제 이론 정리 끝났으니까 문제 풀게요 문제 푸는 게 더 쉬울 거예요 Y결선 연세대학교 Y결선은 Y결선은 흐름을 따라갔지 그러니까 선전류 상전류하고 같이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있지 선전압 상전압이 있는데 루트3 연세대학교는 앞서갔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쉬울 것 같아요 상전압이 100V다 그러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이 100V다 그러면 선전압은 루트3 곱하기 100이면 되겠네요 답은 루트3은 1.7377 있어요 그러니까 1.74 소수점 밑에는 없애버렸네요 그리고 여기 30도는 어디 가느냐 여기서는 30도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선간전압 크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Y결선이네요 Y결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갔지 그러니까 선전류하고 상전류와 같은데 다른 건 뭐지? 선전압 상전압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달랐지 루트3을 곱하고 삼십도 음 각상이 알인 저항과 육옴의 리액턴스 리액턴스 알 부하가 설린 전압이 있다 백 루트3이다 여기서 식이 있어요 저항 그냥 저항하고 인덕터 컵에시턴트 더하면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6은 저항이고 인덕터는 8이죠 이거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씌우고 6제곱 8제곱이에요 이거는 공식으로 우선 알아두세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딱 6하고 8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보인다 이러면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 우선은 이것만 알아둡이자 이것만 알아도 이쪽 단어는 풀 수 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6제곱은 36 8, 8에 64 그리고 더하면 100이죠 루트 100은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하고 8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Z는 10인데 이거를 10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우리는 100 루트 3은 여기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 여기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6, 8에 걸리는 전압만 필요해요 6, 8에 걸리는 전압 6, 8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하죠? 상전압이라고 하죠 상전압 이거는 선간 전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선전률을 구하려면 저항에만 걸리는 전압이 필요해요 저항에만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다 여기를 보면은 선간 전압은 구해져 있네요 100 루트 3이다 30도는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그런 다음에 상전압이 있는데 여기서 구하면 뭐예요? 루트 3 루트 3 없어지니까 상전압은 100이죠 이렇게 여기서 Z도 구했겠다 상전압도 구했겠다 이제는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전류는 V하는 딸아이 I는 R분의 V인데 여기선 임피던스 Z네요 V Z는 여기서 아까 전에 크기를 구했듯이 10이죠? 볼트는 100이죠 답은 2번 Y결선 Y결선 다시 한번 해봅시다 Y는 흐름을 따라갔다 선전류 상전류 같고 선전압 선간전압 선간전압은 상전압인데 이거는 루트 3 30도 앞선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임피던스가 16 앞에 16은 J가 없죠 이거는 R이에요 J12는 리액턴스 L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린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 여기는 16 여기는 10이고 부하의 전류가 10이 흐른다 10암페어가 흐른다 그렇다면 상에 걸리는 저항도 알겠다 상에 걸리는 전류도 알겠다 V하는 딸아이 여기서 Z하고 I를 아니까 V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걸리는 V는 뭐죠? VP죠 왜냐? 가운데 쪽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구해보면 Z는 크기로 절대값으로 구한다고 했죠 크기 16제곱 12제곱 곱하기 I는 10 16제곱 더하기 12제곱 루트는 20이에요 그래서 200이 나오는데 이거는 VP다 VP는 200 상전압이 200이니까 루트 3을 곱하면은 여기서 구하는 선간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200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이 1.73 정도니까 2,7에 14 34 3,4,6점 이게 2번이겠네요 답은 2번